내가 아버지 안에 그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엄아 나를 믿어라.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 내가 아버지 안에 그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엄아 나를 믿어라.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 내가 아버지 안에 그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엄아 나를 믿어라.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 내가 아버지 안에 그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엄아 나를 믿어라.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 내가 아버지 안에 그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엄아 나를 믿어라.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 내가 아버지 안에 그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엄아 나를 믿어라.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 내가 아버지 안에 그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엄아 나를 믿어라.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거두할 것이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거두할 것이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거두할 것이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거두할 것이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거두할 것이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용강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용강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용강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이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이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이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이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이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이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이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가 그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미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그하심이오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그하심이오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그하심이오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그하심이오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그하심이오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그하심이오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